안녕하십니까 철강금속 섹터를 맡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은 지 한 4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 저희 섹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조만간 1분기 업체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영업위 기준으로 철강금속 업체들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정년 동기 대비 55% 정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일 대표 철강회사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거의 52% 정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이렇게 감익이 되는 이유를 제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물론 1분기 철강금속 업체들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 반면에 제품 가격이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된 영향이 이미 지속이 되어 왔고요 그 부분에 더해서 1분기 때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만 놓고 보면 판매량 자체는 영향에 제한적이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월달 3월달에 수출이 토폭 차질이 있었지만 그 물량들을 다른 국가로 다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물량 차질은 없었고요 대신에 포스코는 2월부터 국내 고로랑 그다음에 여령공장 개보수랑 합리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판매량 감소 때문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속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아연이나 풍산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 수출함에 있어서 판매량이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차질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금속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구리도 그렇고 아연 연 할 것 없이 웬만한 산업료 금속 가격들 전반적으로 1분기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국 내수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중국 가격에 연동해서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철강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소폭 반등을 했었다가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많이 빠진 제품은 한 17% 적게는 한 6%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게 당연히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고요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중국이 이제 춘절이 끝나면 주요 제조업체들이 철강 리스타킹을 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단계간에 워낙 수요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가격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강 원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철강석 가격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다시 80불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90불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텐데 당연히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빠졌고 지금 국제 유가가 거의 20불대 배럴당 20불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수요 둔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 원료인 철강석 가격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질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제품 가격 빠진 것만큼은 스프레드가 축소됐지만 어쨌든 원료 가격도 추후에 더 빠질 룸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빠지지만 않으면 어쨌든 스프레드는 바닥을 이미 찍었다 2월달 3월달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철강 수요만 빠진 게 아니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공급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전기로 중심으로 고로 같은 경우는 한번 가동 중단을 하게 되면 재가동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로대로 웬만한 가동률을 유지를 한 반면에 정규로 업체들이 2월달에 가동률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게 3월달 되면서 다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 결국에는 재고입니다 철강 재고가 2월달에 거의 폭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상 유리 없는 재고 증가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3월달 돌아서면서부터 재고가 그나마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월달에 중국 철강 가격이 바로 반등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재고 자체는 4월달 동안 계속 소진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는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웬만한 국가들은 다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는 50명대로 거의 안정적으로 오히려 해외 유입을 우려를 하는 상황이 됐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조업체들도 가동률을 점점 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중국 주요 도시 교통체증지수도 2월달에 급락했다가 최근에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얘기는 교통 제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언한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중국 공장 가동률은 90%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성들 같은 경우도 거의 100%까지 고달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도 2월 중순에는 40%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3월 말에는 한 85%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국 정부나 중국 통계를 100%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교통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를 봤을 때는 가동률이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달에 급감했던 철강 수요도 지금은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에는 중국 철강 재고를 소진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어쨌든 재고 레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난다 가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4월 말까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5월부터는 가격이 상승,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가격은 1분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졌지만 미국은 작년 4분기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1분기 때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 철강사들이 어쨌든 수익성이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수요가들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4분기 때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반등이 성공을 했고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가격이 어느 정도 플랫하게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 때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1분기에 다시 가격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가격이 크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가격이 언제 반등하냐의 문제는 중국 가격 반등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차는 한두 달 정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중국 가격이 5월 달부터 저희는 반등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도 한 6월 정도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상승세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4월 달 5월 달 동안에는 중국을 포함한 일본 웬만한 아시아 철광회사들이 다 가격 인하를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하락 압력이 좀 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가격은 4월 달 5월 달에는 약부압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6월부터다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사스 때랑 비교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때랑 워낙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감소하는 속도라든지 시차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는 1.5개월 이후부터 확산 속도가 둔화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19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도 저희가 봤을 때는 4월 정도가 고점을 찍지는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1.5개월 지난 총 발생했을 때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예전에 철강 가격에 반등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여름에 다가올수록 어쨌든 철강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쪽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아연 가격이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세게 받았고 최근에 소폭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고가 마찬가지 소화하고 똑같습니다 아연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요 단기간에 극감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들어서 이제 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연 주요 전방 산업이 자동차랑 건설인데 자동차랑 건설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연도 수요가 살아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4월달 동안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연은 조금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이슈가 있는 게 아연이 주로 생산되는 페루라든지 멕시코 이런 지역들에서도 코로나19가 워낙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들 정부들이 광산들에 대한 셧다운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연은 3, 4월달에 공급까지 축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3월까지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고 하면 4월달에는 글로벌 공급 축소에 대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아연 재론소인 영풍, 석포 재론소 조업정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20일짜리 조업정지랑 120일짜리 조업정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일 조업정지는 이미 작년에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일짜리 조업정지에 관련해서는 경상북도가 법제처에게 가중처벌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법제처가 이번 주에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상북도가 120일짜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중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풍이 글로벌 아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영풍이 만약에 20일과 120일 조업정지를 모두 맞게 되면 단기적으로 아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한 조업정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 결과가 2심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고 그리고 영풍이 또 여기에 항소해서 대부분까지 가면은 조금 늘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중으로 아마 시장의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아연 벤치마크 TC가 작년 대비 작년 245분에서 올해 거의 300불 가까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론소들 재론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려한 입장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연 벤치마크 재론 수수료 말고 여기 스팟 재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아연 정강을 생산하는 생산 지역에서 생산 차질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안정화가 되게 되고 이 생산 지역들이 다시 광산들이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스팟 재론 수수료도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려한 입장에서 어쨌든 이 재론 수수료 상승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아연 가격에 대해서 하락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광산업체들의 생산 차질 그리고 아연 전방 산업의 가동률 상승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아연 가격도 이미 이제 2, 3월 달에 바닥은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리도 지금 비슷하게 올해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거의 2016년도 저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습니다 구리도 어쨌든 전 세계 수요에서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구리 수요도 2월달 3월달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고 구리는 아연하고 다르게 여기 벤치마크 TC가 올해 벤치마크 TC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에서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벤치마크 제론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광산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광산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론 수수료가 떨어진 거고 제론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론 소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론 소들이 가동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올해 공급이 줄어들고 어쨌든 수요만 살아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 수요가 어쨌든 중국이 정상화되는 4월달 5월달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2월달 3월달 바닥은 찍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 밸리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대철 고려에 웬만한 업체들이 다 PBR 밴드 기준으로 최하단에 지금 위치를 했고요 이번 주에 조금 주가 반등이 나서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인데 지금 현대대철 같은 경우는 PBR이 0.1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스코도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포스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철강산업 지난 20년 동안 철강산업의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2008년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2015년도에 중국발 철강 구조적인 공급다잉 때문에 중국의 미르네기 수출이 피크에 달했던 2015년도가 제일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 레벨을 보시면 2015년도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철강 생산 설비를 확대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수요는 점점 빠지면서 공급가행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슈는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다 일단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 그렇게 구조적이다라고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낮은 지금 주가는 확실히 과도하게 절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론적으로 최소 노조는 단기적으로는 고려한을 말씀드리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나 재료 수수료가 작년 대비 벤치마크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확실히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작년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노조로 고려한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스코 주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중국 철강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데가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철강 가격은 4월 달에 재고 소진 시기를 거치고 나면 5월부터는 그래도 우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충분히 살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